어이제의 노래 이로써 히히히 월요일에 남아 아프지 않을까 화요일도 성급해 보이지 않그래 수요일은 뭔가 억쩍쩍한 느낌 목요일은 그건 왠지 싫어 이번 주 그 일이 아니어도 상관없어 사실 난 이 주변에 수많은 남자들의 가칭 너장에 들어가는 거라도 난 그 안에서 갈 수 있어 시긴 상관 네 맘에 밤에 물이 많다면 다 부숴줄 수 있어 원한다면 넌 넌 거듭날 수 있지 넌 나를 입에 또 슬픈 게 아침 오 잘 썼어? 오 이번 주 그 일 오 그 일의 시간 어때요? 주말까지 기다리는 힘들어 시간 안 달려라 시계를 더 붙이고 싶지만 빈트 커튼 초 이 여자 도대체 뭐야 사랑에 빠지지 않고 못 돼 이 게성론론 온종일 내 맘 온종일 시계 반응기에 올라타 한편씩 그대에게 또 가까이 있니 쭈쭈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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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쭈쭈쭈쭈 쭈쭈쭈쭈 배우린 것 같아 이 여자는 도대체 뭐야 사랑해 주지 않고는 못 배 대기했어 넌 넌 돌아오는 이번 주 금요일에 만나요 그날의 맘을 더 가져가줘요 더 가까이 와요 되시기 싫으면 에이 아 민기 형 짜잉 나지 않냐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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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